진짜요? 예 딱 10분 녹화해서 5분 정도 좋아요 길이가 딱 10분 녹화해서 5분 전 딱 예 저기서 나오면서 이렇게 아 저기서요? 나오면서 맨 앞으로 가고 딱 박수 갈게요 야 뭐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길이의 5분 토크쇼 첫 번째 게스트 되시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입담권 유세석 씨를 모셔보세요 조석이 어디서 갔다? 5분 다 됐다 아 진짜 조석이 형 진짜 너무한다 진짜 조석이 찾고 자 안 돼 아 이거 이거 묻어진다 묻어진다 어 진짜 안 돼 집중하자 청취자 형 라디오잖아 계속 얘기해 왜 얘기해요 우리 지금 형 청취자 형 이렇게 해야지 네 오늘은 보안도전이 기거하고 있다 아 기거하고 있다 아 이 깜짝이야 아 이 깜짝이야 아 어디 가셨어요 자 자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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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